아, 힘들어. 맞아. 누가? 누구야? 우리? 어!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알지, 이슬이. 이슬이야? 멤버가? 양상국. 양상국. 못 썼구만. 이슬이었어? 진짜? 이슬아, 우리 그런 거 안 써. 아, 왜 이렇게 안 써. 아, 뭘 모르시지? 알겠는데. 자, 양상국 씨 이제 나오세요. 이제 나오시죠. 아, 이거 신영아. 아, 이거. 내가 만드신영아. 아, 신영아가 되게 이쁘다. 저 가정보냈어요. 못 알아보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인가? 오늘 미션 아직 얘기 못 들었죠? 화학제품 안 쓰기인데 화장 지워야 되거든요. 어, 그거 좀 아닌가는데. 아니, 아닌가는데. 아, 누나 젖은지 안 썼어. 화장을 딱 치르는구나. 이슬아가 되게 이쁘다. 아주 소개 한 번. 자주 소개해요. 지금 웃고 있는 거 봐 계속. 웃고 있는 거 봐. 웃고 있는 거 봐, 계속. 웃고 있는 거 봐. 웃고 있음. 이상한 거 봐. 제가 89년생, 26살. 89년생? 89년생, 31살. 89년생 치고 낙었다. 네. 왜 그래, 왜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래. 아니, 너 경계할 의미가 없어. 나 어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에, 아니, 아니, 아니. 누가 봐도 더 나은 줄이야. 언니가 이거 앞으로 보면 다 개그인 줄 알거야. 실제 본명이 뭡니까? 본명이 천인술이야. 진짜? 집이 천인술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집이 여기. 원래 집이? 네. 여기가 집이라고? 여기 여기. 잠깐만. 집이 천인술이라고. 왜? 진짜 이 집이 있어? 장착이 나. 잠깐만. 야 선해. 부산에서 자취하는데 이 집이 자기 거라고? 네. 제가 사는 집. 진짜 사랑과 전쟁 때 말고. 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 왜 이 집 사는데 상고급바로 사겨? 아 그러니까. 양산국이 뭐 부산. 뻥이야 뻥. 야! 아 그러니까 개그맨 뻥이 좀 다녀. 아 진짜? 기 장난 세잖아. 아니 기 완전 기가 아니고. 똘끼 있는 거 같아. 농담이랑 아닌 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겠다. 맞아 맞아. 미션 공개. 미션. 미션. 알잖아. 알잖아. 아니 춤을 춰야지. 춤을 춰야지 미션. 우리는 이러거든. 미션 공개. 누구야 알겠어.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 미션 공개. 아니지. 미션 공개. 비로 넘겼어야지. 미션 공개. 이거 계속 춰야지. 이거 다섯 가지 안 중에. 네. 어떤 거 할래야? 해 다섯 가지 중에. 제 맘에 드는 거. 제 맘에 드는 거. 맘에 드는 걸로. 미션 공개. 아 도라이야 도라이. 미션 공개. 아 도라이야 도라이. 아 도라이야 도라이. 맞았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 살리겠어 어떡해. 아 못 살리겠어 어떡해. 못 살리겠어 어떡해. 아니 나는 이렇게. 상품 공개.